노래 읽어주는 남자 버스에서, 택시에서, 자가용 안에서, 주방에서,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? 어깨는 축 처지고, 다리는 쑤셔오고, 머리는 천근만근, 마음도 누르는데,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마음을 밝혀줄게요. 따라하면 돼요. 카운터 줄게요. 어렵지 않아요.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. 행복의 주문 하나, 둘, 셋, 넷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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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면 돼요. 카운터 줄게요. 어렵지 않아요.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. 행복의 주문 하나, 둘, 셋, 넷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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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버스에서 택시에서 작업otherapy 주방에서 폼은 하근하고 있나요? 깨는 축 처지고, 다리는 쑤셔오고, 머리는 천근만 보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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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